성경이 보인다. 개인 성경연구 10단계. 이번 시간에는 엑서사이즈 1. 지금까지 우리가 개인 성경연구 10단계를 배워왔죠. 이번 시간은 실습편, 실습편 첫 번째 시간으로 10편, 23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한번 해보는 것이 좋고,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딱 한번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학습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에서 3단계 시작해야겠죠. 첫 번째, 1단계인 읽기. 읽기는 전체 본문을 단번에 읽으라. 읽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직관적으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 한 부분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전체적인 느낌들, 흐름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를 단번에 파악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요하로 나의 먹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네. 메시지를 파악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사. 동사를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주어와 동사. 여기서 주어는 요하는 나의 목자시죠. 요하는 나의 목자. 그리고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또 인도하시고, 아니하시고, 넘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뭔가 흐름이 딱 잡히지 않습니까? 주어, 요하는 나의 목자. 그리고 그분이 이런 걸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 넘치는 건 여기에 대한 나의 현재 상태이겠죠. 반응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히 살렸던 기대, 미래적 기대 이렇게 나오면서 끝나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야기든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모든 이야기에서는 갈등의 구조가 있어야 그 이야기가 절정으로 나아가면서 해소로 이어지고, 마지막 결론, 설득, 감동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글이든지 갈등의 포인트를 잡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관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편, 23편에서 여기서 갈등의 부분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부분 있죠.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부정적인 이 두 표현은 10편, 23편이 가지고 있는 배경, 이 저자의 배경을 짐작하게 만드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 쭉 읽었을 때, 10편, 23편을 읽었을 때 대충 이런 내용임을 우리는 누구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경험한, 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시인이 상태가 배절로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지었던 시로 볼 수 있고, 그러나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현재, 현재의 상태에서 노래했죠. 이 정도는 뭐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성경 읽는다는 것 자체가. 정직하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였습니까? 이제 앞에서 파악을, 대충 내용들을 파악했다면, 이제 앞뒤의 문맥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전후 맥락의 어떤 맥락인지, 10편, 23편의 맥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전에 있던 시는 10편, 22편이겠죠. 22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가 있어요. 시의 제목이죠. 22편은 훨씬 더 암울한 다윗의 고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뭐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수족을 원수들이 나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내 속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딱 읽어보니까, 10편이 이 내용들이 어디에 성경을 좀 읽었던 분은 대충 느낌이 오죠? 이 본문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바로 보금서에 있죠. 보금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때 이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아하, 그럼 여기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뭔가 10편, 22편, 23편, 1년에 이 10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보금사건과 관련이 있는 메시아적인 구절일 수 있겠다. 뭐 그런 어떤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가서 패턴 연구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0편, 22편의 직전 내용도 뭐예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훨씬 더 고난의 설명이 깊습니다. 23편이 좀 더 밝아요. 좀 더 밝고, 하나님의 현재 인도하고,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22편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때의 시, 23편은 조금 나아진 시, 24편 볼까요? 24편은 고난에 대한 내용은 사라집니다. 제왕 시예요. 똑같은 다위세 시인데, 요호와 왕의 시,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문드라 머리들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시가, 10편, 24편입니다. 그 영원한 왕이 누구냐? 요호와께서 왕이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게 24편입니다. 그러니까 22, 23, 24편이 여러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3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사건 또는 논리를 따라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짓기. 단락 나누기는 중요한 게 국어실력이죠. 국어실력. 대충 어디에서 나눠야 되는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야기체 본문 같은 경우는 사건 중심, 그리고 강화체, 그러니까 무언가를 설명하는 본문에서는 논리를 따라 나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0편 이야기는 시니까, 시이지만은 이야기 중심으로 설명된 시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는 좀 추상적인 어떤 설명들이 많죠. 그러니까 논리를 따라 나누는 게 맞습니다. 요하는 나의 목자신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언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1절을 선언적인 구절로 떼서 요하는 나의 목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2에서 5절까지는 비슷한 내용의 종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5절에서 내 자리 넘칩니다. 2, 3, 4절이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것, 5절은 그것에 대한 반응. 그래서 2, 3, 4, 5절을 하나로 뭉쳐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요하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결론이 되겠죠.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도하신가, 나를 따르는 내가 요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떼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 3, 4, 5절은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 6절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렇게 나누면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관찰 단계에서 연구 결과. 23편은 고난의 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요청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시이다.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주제는 22편에서부터 이어져오고 있죠. 그리고 22편은 훨씬 더 분위기가 어둡죠. 그러나 24편에서는 분위기가 급반전돼서 하나님의 영광,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22, 23, 24편이 짝을 이루는 이야기의 시라는 사실을 연구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자, 4에서 7단계, 이제 해석 단계, 훨씬 더 심화 단계입니다. 먼저 4단계. 4단계는 어떤 단계냐? 역사적인 맥락을 탐구하는 단계입니다. 시대, 인물, 단어, 문화, 기후 등에 관한 역사적 배경조사. 뭐 이걸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이 본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찰 단계를 쭉 해나가면서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질문거리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연구해야 될지. 자,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관찰 단계에서 시인의 도피 시절, 실제 어떤 한란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시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원수의 목전에서 뭐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시인이 권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다위세시, 다위세시가. 그럼 실제 역사 속에서 다위세시 어떤 권한이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풀밭, 물가, 골짜기,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실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지형에서 풀밭, 물가, 골짜기는 지리적으로 어떤 풍경을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곳일까? 이런 장소적인, 지리적인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3번째 질문에서는 고대 운동에서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였을까? 23편에서 핵심은 요하는 나의 목자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 안에서 시인은 자기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비유로 요하 하나님과 시인 자신을 묘사했으니까, 실제 그 시대 당시 목자와 양이 어떤 관계인지를 연구조사하면, 그 시의 내용이 훨씬 더 우리에게 메시지가 정확하게 다가오겠죠. 자, 제가 개인성의 연구 10단계 방법론에서, 이런 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주변에 쉽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검색 도구, 연구 도구가 많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구글, 혹은 네이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검색 엔진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사전, 무성경문화배경사전이라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좀 두껍고 비싸지만, 이걸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피아 성경, 가피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성경사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도 비교할 수가 있고, 자, 이걸 통해서 한번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이세 환란, 다이세는 어떤 환란을 당했을까?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이세 환란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자체를 자료로 삼는 겁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 그래서 사무연상 19장에 보면, 다이세 환란의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사전에 들어가서, 두 번째 질문이었던 풀밭, 물가, 골짜기,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걸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해볼 수는 없고, 골짜기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떴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골짜기가 성경사전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 골짜기라는 표현이 되게 다양하게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골짜기 내용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뒀는데, 보니까 먼저 산들 사이의 영역을 가리키며 넓고도 평평한 평야들 사이의 지역이나 갈라진 틈과 같은 지형을, 이게 일반적인 의미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골짜기란 무엇인가?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밑에 부분입니다. 선지자들은 골짜기라는 말로써 조주받을 우상숭배 장소나 여호와의 백성을 격려하는 말 비유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표현으로 골짜기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렇다면 10편, 23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더라고 얘기했으니까 부정적인 의미겠죠. 그러니까 저주받을 우상숭배 장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 골짜기란 표현 자체를,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시켜서 운유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피해서 다녔던 골짜기잖아요. 사무엘상 19장 그 이후에 살펴보면 다윗이 주로 북부지방이 아니라 유대 남부지방 중심으로 피해서, 사우를 피해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고난을 받았던 시절에. 그런데 남부지역에 있는 골짜기들은 유대 산지 지역이에요. 사회 주변으로 한. 그래서 유대 골짜기를 입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보면 이 시인이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 이 시를 지었을까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 있는 사진들이 나와요. 이런데, 이런데 이제 다윗이 다니면서 마우스를 그리려니까 힘드네요. 이런데 이렇게 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바울이 아니고 다윗이 시를 지었던 겁니다.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그런 환경에서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목자와 향. 목자를 접었습니다. 목자를 접었더니만 또 이런 내용들이 쭉 나타납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양댁에 먹을 것을 주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유일한 사람. 그리고 거의 목자는 양의 생명줄과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대군동에서 목자라는 용어는 정치적 지도자들을 묘사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리고 정치적 지도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목자로 표현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요아를 목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 왕은 어떤 왕이시냐?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냐? 또 그런 식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개념을 염두에 두고 요아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뭐 그런 내용들이 이런 세 가지 질문들을 했었고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의미의 구체화는 앞에서 본문을 읽었던 내용들 중에서 좀 애매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표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한글 기억 성경의 한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적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들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먼저 제가 봐서 좀 애매하다 싶은 부분들 한번 꼽아봤습니다. 요아는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생각이 필요하잖아요. 푸른 풀밭에, 푸른 풀밭이 어떤 의미일까? 쉴만한 물가는 또 어떤 의미일까? 사망의 움침한 골창은 어떤 의미일까?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나는 대로 제가 다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번역본대조를 해보면 좀 의미가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다시 가피아로 들어가셔서 성경읽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많은 번역본들을 동시에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두 개의 번역본들을 동시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동번역과 쉬운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뭐 여러 가지 쭉 읽어보니까 훨씬 더 의미가 좀 구체화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쉬운 성경이 훨씬 더 좀 이해가 잘 됐어요. 특히 5절 보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상을 베푸신다는 게 식탁을 차려주신 바림. 그리고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림에 내 잔인 남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런 표현들 자체가 훨씬 더 의미를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6단계에서는 패턴 연구입니다. 패턴 연구는 훨씬 더 전문적인 그런 연구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패턴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했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다른 본문들을 이 주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주제가 다른 책과 다른 성경에서 계속 반복이 되면 이건 성경 전체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을 만한 진리로 규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되게 성경신학적인 토대를 탄탄하게 만드는 연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주제를 정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목자와 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는 그런 표현들이 다른 본문에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한 주제였죠. 23편에서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꼽아봤습니다. 10편 안에서 있는지 없으면 2차적으로 다윗과 관련된 본문이나 사무엘상이나 아니면 지혜서 등의 같은 장르죠. 지혜서 여기 있는지 살펴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의 비유로 다른 본문에서 비유하는지 이렇게 차례차례 살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사망에서 보호한다는 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10편 안에서 다른 표현이 또 있는지 아니면 다윗과 관련된 다른 본문의 지혜서에 있는지 신구약 성경 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연구의 결과 제가 먼저 앞에 관찰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0편 22, 23, 24편 자체가 그리스조에 죽으신과 부활하신 그리고 영화롭게 되시는 그리고 왕이 되시는 그런 장면이 함축되어 있는 보금적 토대를 발견하고 있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망에서 보호하시는 사망 가운데 무덤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골고루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망으로 가는 것을 막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갈지라도 그것까지도 함께 하시면서 결국 우리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구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런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앞에서 했던 주제들이 앞에서 소제목 붙였던 것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다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대주제를 정하는 시간입니다. 요하는 나의 목자 같습니다. 그리고 2, 3, 4, 5절에서 제가 아까 단순하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하는 나의 목자이신데 훨씬 더 디테일을 살려봤습니다. 요하는 나의 목자이신데 왜 그러냐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정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망까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하는 나의 목자.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마지막으로 6절은 기대하는 것이죠. 대주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하는 나의 목자 이것보다 더 좋은 제목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요하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이렇게 7번째 단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8, 9, 10단계에서는 적용하기입니다. 여기는 7, 8, 9로 되어 있네요. 8, 9, 10단계는 마지막 적용하기 적용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기도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심 교회와 우리 자 먼저 하나님 적용의 첫 번째 네 가지 관점 중에서 첫 번째 관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23편의 되게 중요한 주제였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은 본질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니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본질을 발견하는 게 그리스도 중심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이니까 그래서 악의 위험은 잠시 뿐이고 더 깊은 본질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벌 주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 구단계가 되겠죠. 교회의 시련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었나 교회를 경력하는 위기 상황이 있더라도 교회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것을 믿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렇게 또 적용할 수가 있겠죠. 악인들의 공격이 이간질이 있더라도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밖의 공격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목자를 따라가자. 주님은 좋은 분이시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보시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